메비우스 특전대가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놈들이 유물을 갖고 도망치기 전에 막아야 돼. 베넷 항구 연구를 환영해. 아, 항구골은 말이 아니지만 말이야.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중추석을 지키고 있어. 발레리안이 기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기질을... 에이너, 무슨 일인가? 본종이 공허 에너지를 중추석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성된 사이오닉 분열파가 태어난다. 배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불멸전을 배치하라. 구결보가 잦아들 때까지 이 배란드를 보호하려면 강력한 공격병력이 필요하다. 세상에. 벌써 두 번이나 신세를 잡고 나르타니스. 정신줄을 놓치는 줄 알았지 뭐해. 중추석이 재충전되고 있다, 사령.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킬 것이다. 어서 되찾아야 한다. 얘가 큰일 났구만. 어디 한번 가보자고 친구. 로봇 공학 시설에서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불멸자는 적을 포위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로봇 공학 시설에서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로봇공학 시설이 적은 파악이 크다. 좋다면? 로봇 공학 시설이 horserad. 로봇 공학 시설이 되면 시작입니다. 로봇 공학 시설이 무려 합시다. 로봇 공학 시설이 무려합니다. 로봇 공학 시설이 이 연장합니다. 로봇 공학 시설이 위험합니다. 로봇 공학 시설이7장 eines nit. 로봇 공학 시설이 4장 IoT.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의 접근을 막으시오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진 말이지 승리를 향해 전진하오 신관, 우리 자취령 연구시설 몇 곳이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우리 연구원들을 구해준다면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소 사라진다 사라진다 자취령 시설 하나를 구해냈다 목숨을 건진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의무관을 몇 명 배치하겠습니다 중추석의 힘이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들을 다시 한 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동맹들을 다시 한 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동맹들을 다시 한 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공포도 너희를 삼키려 동맹이 금전 대행이다. 광고에 더 필요합니다 어둡 동맹이지가 공격받을 씁니다 나는... 유리나크가 중 명령을 따르게 동맹이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령관, 우리 병력은 준비됐어 자취령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하겠어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주눅크리톤, 윤희스 어둠의 심장 우린 전투가 되니 조합한 대비우스 특전대가 우리 연결치로 눈을 돌렸다 전투를 준비해라 경배하지 않는 자 영원히 침묵하니라 자가 없는 건 샤쿠라스를 위하여 우리는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원하는 말을 알아라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내 능력을 공포난 황스 구원의 위치에 나오는 공포난 위치에 나오는 공포난 위치에 나오는 공포난 위치에 맞춰 돌아왔다 일을 맞춰 돌아왔다 일을 맞춰 돌아왔다 공포난 위치에 맞춰 돌아왔다 공포난 위치에 따라와 공포난 위치에 따라와 공포난 위치에 맞춰서 공포난 위치에 맞춰 돌고 짐 방울이 더 필요합니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중추석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분열파가 곧 분출될 것 같습니다 구호는 차가운 건 어둠 속에서 인물을 맞추러 돌아왔답니다 진정한 공격을 맞추러 쿠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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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일 뿐 임무를 맞추러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내가 왔노를 공포는 환상일 뿐 공포는 환상일 뿐 수정탐이 더 필요합니다 공허의 힘으로 짐 가주 공격병력이 쓰러졌다 중체석이 있는 곳으로 전지되라 난 몰시게 마 진짜 머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아르타니스 물팔하는 죽음 감상 탐 Reform 가주 분 지낸 그리好的 인기 유행 공격병력이 이동 맛있 나는 에라짐 팀 그럼 이 그리간 이 그리간 이 어둠 속에 있다 명령을 가면 있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재미있군 우리의 어둠 속에서 내가 왔노라 황굴이 더 필요합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공포 나는 황굴이 더 필요합니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인물을 맞추고 우리의 강아들이 적을 만났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우리는 원하는 말을 말하라 신관이시여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중추석에서 분열파 폭풍이 또 발산될 것 같습니다 공포 인물을 맞추고 왕을 더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맥북 너는 정신을 칼에 걸이 찢어주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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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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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욕심이 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 언니 저희의 마지막 과학선들이 전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나는 원시계의 목숨 도와주셔서 고마워, 언니 이 세상의 공간을 통해 계속 전진하라, 천사님이여 할렐루시여, 감사합니다 생존자가 얼마 없습니다 남은 건 의료선 몇기뿐이지만 그거라도 보내 황제님의 병력을 돕겠습니다 발레리안 황제, 위협을 봤던 시설 이제 모두 안전하오 약속한다 오늘의 이 호의는 절대 잊지 않겠소, 신관 뭘 바라는가? 공헌은? 나는 황혼의 은혜를 입었더라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잠깐 정신을 잃었어 자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적들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벙커를 건설한다 자체력 건설 로봇 자체력 건설 로봇 이곳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대변 부대 그대들은 전선을 밀고 올라간다 공헌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사이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이곳에 방어선을 방어선을 공헌 너는... 난 어둠의 길을 걸었다 차가운 내 능력을 원하는가? 그대로 이 시각을 할 수 있는 공에 흘러 만지면 잘했어. 지역을 확보했어. 방어 시설을 좀 건설해야겠군 잘했어. 메비우스 특전대를 몰아 냈어 맙소사 여기 좀 봐 적어도 도시락 이렇게 만신창이로 만들진 않았어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 알돔 전수 아니에요 하지만 용감한 친구였어 이 친구들 모두 다 아무도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겠지 사방에서 소식에 들어오고 있어 자치룡 3개가 함락되고 전추기지가 파괴되고 이런 모를 전사들이 쓰러지고 있어 죽음은 모든 전사의 운명이다 우리도 곧 맞이하게 될지도 정해진 운명 따위는 없어 내가 보기엔 말이지 제라톨 생각처럼 당신이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야 그대들은 친구와 악순한 걸 한다던데 아니요 아니요 가사 세어버려 한글자막 by 한효정